오늘도 평화로운 북경 인근의 작은 마을 그곳에 튀겨 태경 최강 김희의 두 남자가 있습니다 지역보안관의 등장과 함께 행동에 돌입하고 있는 문제의 두 남자 이야기의 시작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마약 밀매와 미리 꾸게 메카 손오라 뒷골목 조직에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바비 그의 고객은 무려 마약왕이었습니다 전문가조차 식별이 불가능한 여권을 제작 마약왕 파피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최강의 여권 위조 전문가 그리고 뒷골목에서 만나게 된 새로운 파트너 스티그먼까지 둘째가라면 서러울 최강 총잡이었죠 호람찬 하루이 걸어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하고 있었던 두 남자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약 단속국으로부터의 긴급체포였으니 사실 바비의 진짜 정체는 마약 단속국에서 파견된 잠임료원이었거든요 마약왕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범행 증거로 수집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던 바비 하지만 3년여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왕 체포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만 있을 뿐 그는 끝내 모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호십탐탐 마약왕의 자금을 노리고 있었던 그의 새로운 파트너 스티그 그와 함께 마약왕의 비밀금고를 털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고터리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상을 초월하는 현금들까지 무려 4,300만 달러 최대의 예상치의 10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었던 건 살짝쿵 이상하기만 흘러가는 상황에 선빵을 가하고 있었던 스티그의 모습 사실 그 또한 평범한 불량배가 아니었습니다 해군 정보부에서 파견된 최강쿤이 해군 제독으로부터의 비밀 지령을 수행하고 있는 또 다른 참임요원이었거든요 그렇게 직속상관 퀸주 중령에게 금고에서의 현금을 보호하고 있었던 스티그 하지만 상관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파트너 바비의 완벽한 죽음이었으니 그 또한 서서히 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관과 동료들의 모습 고액을 꿀꺽하기 위한 그들의 탐욕을 말이죠 고맙습니다 동료들의 위협을 부딪히고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스티그 그 사이 바비 또한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보안국의 동료이자 연인 대백의 사건의 정황을 조사해달라 부탁하는 바비 자신의 정체를 알고도 죽이자는 스티그의 진짜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던 것 그렇게 스티그의 숙소로 찾아가게 되는 바비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예상 밖의 상황들 그리고 스티거를 제거하러 해군 동료들까지 스티그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바비였지만 그를 향한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위해 상관을 찾아온 그의 앞에 또 다른 악당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을 금고의 진짜 주인이라 말하는 눈앞에 괴한듯 4천만 달러를 내놓으라며 무시무시한 협박을 이어가게 되는데 바비의 지문이 잔뜩 묻은 총으로 그의 상관을 제거하고 있었던 악당들 그는 결국 모험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 마약왕에 대한 신문을 말이죠 그렇게 가뿐 레이스를 벌이게 되는 바비와 스티그 현장은 졸지에 난리가 나버리고 마는데 온갖 위험에 시달리며 세상 모두를 믿지 못했던 두 사람 드디어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직에게마저 배진당한 서로의 가슴 아픈 처지를 말이죠 그렇게 마약왕에 대한 신문에 돌입하는 두 사람과 그곳에서 듣게 되는 4천만 달러의 진짜 주인까지 마약왕과 해군총보부에 이어 CIA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 그리고 어느샌가 두 사람을 포위하고 있었던 악당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행들은 끝내 붙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을 되찾은 마약왕에 의해서 말이죠 무시무시한 위협들과 함께 달러의 행방을 묻는 마약왕 사실 그들 또한 4천만 달러를 노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 금고를 털린 채 카르텔을 향한 꼬장을 이어가던 CIA 요원들 그동안 당한 수모에 대한 보복을 말이죠 그렇게 다시금 풀려나게 되는 두 사람 바비의 여친 대불인질로 4천만 달러를 회수해오라는 것 현금의 마지막 위치인 중령의 사무실에 접근하기 위해 철두철미한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두 사람 드디어 작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독에게 중령의 비리를 고발하는 스티그 바비가 중령의 사무실에 숨어들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세상 일은 역시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 중령의 비리를 고발하는 스티그를 가볍게 손절하고 있었던 제독과 이미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현금들까지 해군 중령과 손잡고 말광의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던 바비의 여친 대비에 의해서 말이죠 수고하십시오 지참 중령의 사무실 스티그를 시각하는군 zlich을 당부하십시오 시각하는군 멈추를 오십시오 스티그를 세트다 Martial 스티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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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끝내 실패로 돌아가버린 4천만 달러 회수작전 그의 여친 또한 목숨을 잃고 말았으니 의리를 위해 마약관과 싸우겠다 이야기하는 스틱와 모든 것을 자포자기 슬픔에 빠져버리고 말아버린 바비까지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마약관과 해군에 이어 CIA까지 4천만 달러를 걸고 벌어지는 사회상 최대 규모의 데스매치가 말이죠 조금만 더 안가오고 말아야 엉망진창, 난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목장 건물 안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총격전 악당들의 염모는 끝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최강 케미의 두 총잡이에 의해서 말했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CIA의 남은 비밀 금고들마저 몽땅 박살내고 다니는 성격만큼이나 화끈한 뒤끝까지 넷플릭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버디 액션 투건세였습니다 4천만 달러의 비밀 자금을 두고 벌어지는 부패 세력 대구하의 한판 승부 이번 주말 풀영상 시청 어떠신가요? 4천만 달러의 비밀